어.. 숨발 검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왕댄스 팀 준비한다! 자! 룸기야! 화이팅이다! 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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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기일! 수원 뛰기팀의 탑 윤비 선수와 함께 와! 저는 세준영이 득점을 성공 시키고 자가라는 아하 조스모어 세리머니 보고싶 와! 와우 근데 아반도는 진짜 리얼 찐입니다. 물론 자신감 있게 올라가시겠지만 저한테 안되죠. 안되나요? 아 반도의 던크에 올스타 선수의 놀라는 모습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와 정말 대단하고 내년에는 채진영과 아반도의 결승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. 아 기대됩니다. 많이 기대와 관심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오오오우